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경제적 자유라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이루는 4단계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M.J. 드마코가 말하는 이 4가지 4단계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M.J. 드마코가 우리에게 어떤 4단계 방법을 알려주는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추월차선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월차선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삶 그런 것들 원하잖아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가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바로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월차선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이거는 수단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추월차선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목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든 자기개발서의 공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원하는 삶이 대체 무엇이냐?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MJ 드마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처음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분명해진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4단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 목적지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적지. 목적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유가 생겼을 때 누리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200억, 300억, 1000억, 2000억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이 만약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살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자신이 꿈꾼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그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한 번 정해보세요. 일단 정하시고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시는, 정의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정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200억이 있어서 맨날 술을 마시면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맨날 해외 리조트 다니면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써보는 거죠. 나는 자유가 생긴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비영리 단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아니면 해외에 가보지 못한 곳들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써보시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비용 단체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나는 굉장히 큰 2층집에 살고 싶은데 그 큰 2층집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비용을 한 번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비용을 계산하시면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비용 계산은 완전히 순 여러분의 돈이어야 돼요. 세금이라든지 보험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한 다음에 필요한 거 연봉을 1억 번다고 해서 1억을 다 내 주머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돼요. 매달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내가 내 꿈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택에 산다고 해볼게요. 2층집 저택에 산다. 이러면 관리비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달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다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버려야 되는지가 생기죠. 내가 천만 원이 한 달에 나가야 된다. 저택 관리비로 한 달에 천만 원이 나간다. 이러면 최소 천만 원 이상은 버려야지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 비용에서부터. 그러면 이 목표 수익 금액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온 시스템과 사업산 수입 목표 이게 정확하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MJ 드마커가 얘기해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목표에게 계산하려면 여러분의 순생활비에 12를 곱한 후 5%로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액이 한 달에 300만 원이더라. 라고 한다면 300에다가 1년 12 되니까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0.05, 5%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 5%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기대되는 최소 수익률입니다. 시스템에서 기대되는 최소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내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05, 5%로 나눠주면 내가 얼마를 목표로 하는지 목표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0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0.05 하니까 7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7억 2천만 원. 나는 7억 2천만 원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기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산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먼저 무엇인지 일단은 상상을 해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한 달 비용들을 계산해보시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내가 매달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행값에 해외 수법비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목록화해서 리스트로 작성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이 나옵니다. 내가 한 달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12살 동안 하셔야 되니까 곱하기 12를 하신 다음에 0.05로 나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되는 그 수익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책을 읽을 때 행복하니까 책만 읽으면서 사는데 필요한 돈은 다행히도 얼마 들지 않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다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300만 원 정도면 제가 뭐 먹고 뭐 약간 뭐 유튜브 뭐 편집 뭐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쓰고 하면은 3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2 12살 하면은 3600만 원이 나오고 이것을 0.05로 나누었더니 7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라고 MZ두막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목표 수익 금액이 나왔잖아요. 전 7억 2천만 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벌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현하다라는 항목인데 마지막 단계죠. 여기서 MZ두막과 이걸 얘기해요. 눈앞에 놓인 3마일이 아니라 3피트를 바라보는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라. 그러니까 너무 먼 목표 저는 이제 7억 2천만 원이잖아요. 7억 2천만 원이라는 너무 큰 목표 말고 한 달 10만 원 이것부터 일단 늘려보자 만들어보자 라는 그 작은 목표 단계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정상을 바라보면 아 저렇게 높은데 언제 올라가 이러잖아요. 설악산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설악산 엄청 높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높더라고요. 그때 정상을 보면 아 너무 힘들다. 그냥 중간까지 올라가고 말까 이 생각이 엄청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정상만 바라보면 지뢰가 겁먹어서 아예 등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상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거기에 주목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다 보면 어느새 상정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목표 수익 금액 그것만 바라보면 내 현실과 비교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그래 내 목표 수익 금액 이 정도야 그러면 일단 당장 10만 원씩 사업 시스템에서 뭔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이것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게 한 발짝 한 발짝 되면 10만 원이 15만 원 되고 15만 원이 20만 원 되고 그게 5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면서 어느 순간 그게 발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쪼개서 그 차례차례 작은 부분들에 집중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부의 추월차선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삶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MJ 드머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센트짜리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건 뭐야? 이게 무슨 뭐? 언제 모아? 25센트씩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MJ 드머크는 아직도 이 방법을 쓴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그 돈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25센트짜리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당장 100원짜리를 저금통에 넣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 원 되고 5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 자유롭게 돈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MJ 드머크가 알려준 추월차선 방정식을 딱 적용하는 순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방법도 소개해드렸죠? 그 방법도 적용하는 순간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MJ 드머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의 책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4단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MJ 드머크 이야기하는 4단계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하루빨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